중장장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네 분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정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준비가 되는 대로 준비됐나요? 우리 아름다운 아가씨분들 네 분이십니다 보시기에 아가씨분들 네 분 한번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란색 여성 중장 여러분들의 멋진 공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여성 중장 여러분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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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이 찾아온다니 너머 고향농만 해도 온다니 아직이란 길이 서서기네 봄이 찾아온다니 너머 찾아오실 좋은 성님이기에 곱게 간장하고 수녀 반기려 하네 하얀 쇠로 입고 홀로 칠칠라 신고 하다 넘어져들 곧 없을 길에 봄이 찾아온다니 를 너머 고향농만 해도 온다니 를 너머 고향농만 해도 온다니 를 너머 고향농만 해도 온다니 elas внутренseven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들은요 포항에서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한 3년 동안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음악 나눔, 재능 기부 활동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뮤직뱅크 파란색 단원들입니다 여러분들 포항시에 내려오시면 영일대에서 저희들을 또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한 개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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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